할만해 어? 딱! 할만해 대기하다가 안될거라 생각하고 뭐? 엇? 공석, 공석이 오케이 됐고 딴 거 뭐 이상 없지? 애들아 응? 밥 잘 있고 오케이 이상무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예 할게 많아 그냥 논다고 그게 아니라 응? 사실 몸이 노는 거거든 잠깐만 이거 그거 한번 써봐? 님들 그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하고 쏘라 쏘라 자 드가자 응? 서버 제조 족버그 발견했습니다 악용 좀 하겠습니다 네? 일단 이거는 바지우카가 맞는 거 같은데 하지 말고 그냥 펭킹만 가봐? 일단 선빵만 그러면은 선빵만 이걸로 치고 어? 어? 아니 씨발 갑자기 멈춘게 어딨어요 어 얼리기 레전드 빨리 들어와! 쒀라! 야야 안되겠다 핑핑핑 야 씨발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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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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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빨리 빨리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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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이씨 야 무김친거 벌써? 빨리 그럼 그냥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나와나와나와나와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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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미 이거 이거 어?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딜이 안박힘? 야 진짜 미치겠네 나 망케요 야 왜 나를 붙는거지? 잠깐이씨 이번에 기가스피어 미리 꺼내놓겠습니다 이거 이거 가야돼 어? 38? 해볼만하다 38면 해볼만해 야이씨 야이씨 이게 안되네 잠깐만잠만잠만잠만잠만 그만 그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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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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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그래 아아 보스 최초토벌이야 최초 아니잖아 어 최초토벌이라고 하니까 예 이새끼는 뭐임? 그건 내가 봤는데 팽킹이 더쌤 그냥 팽킹선에서 그냥 아이씨 아이씨 아니 좀 잘 잘해 어? 잡아야될거 아니야 뭐가 뭐가 필요했지 대충 한번 보자 버드래곤의 안장 까죽 스무개 바라기관 10개 바라기관 10개 있나? 있을거 같애 근데 잘 찾으면은 밑에는 뭐 상관없고 이거는 천 까죽 까죽이 많이 필요해 까죽을 아까 어디서 만들었더라 내가 아 어떡하지 까죽을 까죽을 상인이 안팔던데 아까 까죽을 안팔았어 어 그러면은 먹...보... 오케이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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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자 그래 야 어쩔 수 없다 응? 까죽 하나 야 얘 이래서 언제하냐 까죽이 방법이 있었는데 없었나 이게 초롱이한테 까죽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나는 괜히 그냥 생초롱이 잡는거 아닌가 절차대로 하자 응? 아유 초롱이는 아닌데 초롱이는 아닌데 초롱이는 아닌데 이씨 초롱이는 아닌데 어? 초롱이는 까죽 아닌데 에이씨 에이씨 이거 생초롱이를 잡았네 응? 이 뭐 얘는 까죽 나오겠다 어? 얘는 보니까 나와야겠다 고급 펠기름 어? 또 좋아 기름이 또 귀하거든 이거 까지만 하고 해볼게요 그냥 슬픔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니 괜히 모자이크가 있으니까 사람이 이상해보여 이게 그냥 지구킬 응? 별일 아닌데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만 한거지 아니 까죽이 없어 신상 들어왔어요? 보드래곤 보드래곤 하고 이제 이거 F 눌러서 아 이렇게 이런식으로 누르면 느린 줄도 모르겠고 그냥 괜찮은데요? 떨어질 때 글라이딩 하라고 내리기 하고 글라이딩 쉴풍수리 글라이딩으로 딱 갈아타고 바로 미쳤다 미쳤어 이건가 딱 올라가서 요기서 예? 요기서 다 주면서 끊어서 끊어치기 딱 해주면서 딱 이게 위에서는 속도감이 좀 안 느껴지는데 밑에서 보면 그냥 블랙호크입니다 요기서 보면 그냥 블랙호크입니다 지금 일단 뭐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저기 뭐야 핵한방 박아 일단 핵한방 박고 시작해 펭키야 축하 꺄앍 그아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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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데미지 별로 안들어갔는데 일단 이거 풀고 여기 또 날 수 있으니까 요기 또 날 수 있으니까 데미지 안박힌다 일단 좀 날고 에 위로가서 위로와서 오케이 고생했어 가봐 그냥 펭키야 자 자 자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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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하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렇지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1 2 1 2 지랄났다 토트야 지랄났다 어? 나 지금 느낌왔어 나만 느낌왔어 이거 어? 이거 펭구 던지고 시발 튈 준비해야돼 이거 어? 펭구 던지고 튈 준비해 시발 아니 느낌오잖아 안되는거 느낌오잖아 어? 펭구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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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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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사슴 쳐내야 되나 이제 그니까 어느정도 이제 육탄전 그럼 이제 잔재주는 이제 안 먹히는 구간임 뭐야 아 25까지 이거 되려나 머스켓 지금이라도 해서 머스켓으로 좀 해볼까 아 시발 안되겠다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지금 내가 너무 약해 이거 가잇! 오케이 가봅시다 한번 아 으어 에어어 어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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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뭐 왜..왜 뭐 눌러하지..잠깐만 아이씨..잠깐만 이..어떻게 이거.. 어? 아니 이건 아니지! 일단..선타로와 아주라비 보내고 핵부터 쏘자..아니야 아니야 일단 저기 좀..간좀 보다가 아이씨..잠깐만 아니 핵이 좀..좀 약간 데미지 좀 세릴 수 있는 환경에서 써야될거 같애 초반말고 좀 이렇게.. 뒤통수 이렇게 딱 빼릴 때 좀 가만있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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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어? 이 정도면.. 딱! 어? 왜 괜찮다 하는거냐면은 발 쏘면은.. 어? 데미지..1,1,2,1,2,1 이지혈 납니다 그냥 머스킷이 존나 잘 박히는거야 이게 어? 좀 더 때려! 딱! 하고.. 딱! 내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어? 어? 한 번 더 빡! 할만해! 어? 딱! 할만해! 이씨! 대기하다가 안될거라 생각하고 대기하다가 안될거라 생각하고 대기하다가 안될거라 생각하고 이씨! 얘 한번 쏴보자 그래 어? 한번 쏴봅시다 일단 지금 보스모프 한번씩 다 잡아볼려구요 지금 그 정해로 해가지고 핵무기 빼고 방금 잡은 애랑 해가지고 일단은 일단 이걸로 가자 오케이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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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내가 꽂았다 가! 어? 해봐! 해줘! 깔짝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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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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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되겠다 야 니가 해야겠다 어? 야 그냥 니가 니가 더 잘해 야 니가 해 그냥 해줘 시발 해줘 해줘 야야야야 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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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나이스 으악 쏴 시발람 머리 응 68 곱하기 16은 아 아 68 곱하기 15은 잠깐만잠만잠만잠만 슬슬 슬슬 돌아와 돌아와 야야야야 제발제발제발 제일 비싼거 쓸게 제발 제발 제발제발제발제발 수명이 나오면 큰 식물로 변한다 철옹성의 책사 응 좀 좋은거 떴는데 어디 안에 숨어있나 본데 동굴 같은데 여긴가 아 어 slide 아 보스 던점보다 좀 신경쓰는거 같은데? 좀 맞나? 왜이렇게 커? 어? 뭐야 이거? 진짜에요? 면사는 그냥 어? 진짜래요? 여기서는 이거 쓰지말자 왜 안나가 왜 안나가 에이씨 나이스 어쨌든 잡았으니까 네 이거 아니잖아 보스 아니 뭐 뭐 뭐지 왜 어? 어? 이거 아니잖아 이 던전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말고 다른 길도 있던데 거기로 가면 스프라돈 있는거 아니야 그러면 방금 그냥 카오방이었던거고 어? 여기로 가면 그래 다 이어지나? 야 씨 뭐 맵이 어떻게 간거야 이거 그니까 나도 그게 좀 이상해 지금 좀 이상하거든요 솔직히 말이 안되거든 고작 A급 말랑카오 후 땜에 이런 광대한 던전을 디자인했다고 못 믿겠음 비밀벽 공격하면 뭐가 생긴다고? 그것도 근데 엘들링이긴 해 어? 어? 잠깐만 여기 여긴데 느낌이 야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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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ㅈ됐다 끼였다 야야 좀 살려줘 살려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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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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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? 야 일로와봐 뭐야 뭐 뭐 어디로 어? 으음? 와아 쏜다아 근데 어디로 가야돼? 여기로가면 뒤지는거아니여 글로가면템도 못찾어 아까 그냥 나가겠습니까 인때 나가 있어야됐나 그래서 좀 쫄림 최악의 성 아이템도 못줍는 그냥 청산 아니 여기와도 여기가 안 뚫려가지고 이게 근데 그 자리가 있었으면 또 뚫리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또 얘를 소환해서 그치그치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봐 내리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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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줘 그아악 어? 그 기어 그 올라가 기어 올라가 기어 올라가 기어 올라가 기어 올라가 대가리 대가리 그아악 좀 요기 있어 요기 있어 침착하게 조금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요기다가 다시 소환을 해주면서 응? 요쪽에 다시 소환해주면서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어? 갓! 버그? 깝치지마 너 재능없어 야 씨라 그냥 나가자 그냥 나가자 나갈게요 그냥 어? 그냥 나갈게요 시발이 나가자 나가자 어? 야 스프라도는 어디냐 어? 아니 근데 겨우 말랑카우 하나 태운다고 거기 어? 그건 아니지 그렇게 디자인하는건 아니지 폭포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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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포 와 진짜 그러면 그거 하나 야 그거 하나에 그렇게까지 태운거야 어? 5포 주문서 붙으면 자 30% 한번 더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좀 안될거 같았단 말이지 내가 이제 속성에서 좀 밀리다보니까 안될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되지 않을까 응? 자? 잠을 자? 오케이 너는 손에 좀 보자 응? 자 전기 타입이면은 뭐가 약점이죠? 저게 전기면은 돌? 풀? 시발 없는데? 그냥 니가 해라 응? 쳤다 뭐 오프닝 니가 합시다 가 내가 해줘 에이 이 새끼 새끼야 시작해 자 이 새끼 후달리는데 빼자 이거 약간 망 어? 망 망나뇽 같은 아니 아닌가 어 비슷한 에이 헤어스타일 다른데 어? 베니마루야 에이 씹 35 어? 저 아닌데 저 아닌데 저 아닌데 으아악 흑 윽 어어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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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억 어으%, 야 이새끼야 아 못속였어 못속였어 잠깐만 괜찮은데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너 재능있어 임마 그래 캬 후오오오오.. 우우έλbur 이게 왜 안맞아 눈 감고 쏟아 어? 그래그래 블록킹블록킹블록킹 쓰엉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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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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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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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자 집어넣고 나이스 뭐든 간단하죠 아니 씨 이거 이래도 돼요 여기 계곡입구로 일단 가가지고 아아 고메형 난 쟤를 어떻게 잡았지 어? 저 그냥 강팬데 워킹 디제스턴데요 1선발 펭킹 2선발 프롤리나 3선발 아주리비 4선발 핑피룡 이거 그냥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에? 스프라돈도 한번 써볼까? 그러면은 이번에 저기 뭐야 방금 펭킹 이런거 많이 썼으니까 아까 안 썼던 조합으로 1선발 스프라돈 2선발 벌써 못한 침이 2선발 3선발 2선발 3선발 2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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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선발 아멘